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게 여러분 누가 말하는 민중들의 그러한 삶이겠죠 마지막 시각, 마지막 곡입니다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공식적인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면 가수가 무대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면 마지막에 앵코를 유도하기 위한 아주 찌질한 표현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거 무립니다만 그냥 수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하고 시원한 술안을 나누는 마음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뭘 위하여 가면 큰 소리로 받아주세요 가능해요? 광주 시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광주 시민의 앞날과 올 가정 시대에 밝고 심취하고 당당한 미래를 위하여 우리 남은 시대에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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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은 시대에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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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마른 세상에 시원한 슬암자 그립든 푸르던 오솔길 자꾸 멀어져간다 가슴 가슴을 열어라 가슴을 열어라 친구야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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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은 시대에 위하여 위하여 고맙습니다 구하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무적한 세월이의 구름처럼 흘러간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있다 청춘의 꽃이여 힘내자 우리 모두 화이팅! 위하여 위하여 우리 애는 이 책을 위하여 희망하여 나를 데려와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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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는 이 책을 위하여 희망하여 희망하여 저의 희망하여 우리 화이팅! 도대체? 위하여 위하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